안녕하십니까. 2021년 기출 변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워드 프로세서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문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작성해서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를 통해 문서의 오류를 줄여준다. 맞구요. 문서 작성 및 관리를 전산화하여 유지관리가 쉽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작성된 문서의 보존은 종이와 주기역 장치에 저장되어 보관할 수 있다. 문서를 보존할 때는 종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기역 장치 같은 경우는 껐다 키면 날아가는 휘발성 메몰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반영구적인 그런 보조기역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 플레이트 이거는 문서 작성 중의 일부분의 주석이라든지 메모를 적어놓기 위해서 따로 설정한 구역 맞구요. 2번 피치. 인쇄할 때 주사위 간격이다. 그랬는데 2번이 틀렸네요. 피치는 인쇄할 때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 이것을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가 이거는 클수록 문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만약에 이제 3피치일 경우가 있고 5피치일 경우가 있어요. 3피치일 경우는 1, 2, 3 이러한 간격이라면 5피치일 때는 1, 2, 3, 4, 5 이렇게 간격이 되는 거니까 피치의 수가 높을수록 클수록 문자 사이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3번 다음 중 인쇄 관련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cps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제 캐릭터 퍼 세컨드 즉 1초에 인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구요 문자의 수가 됩니다. lpm이다 라고 하면은 라인 퍼 미니엣 이라고 해서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줄 몇 줄인가 라인이 줄이니까 줄수를 의미합니다. ppm 같은 경우는 페이지 퍼 미니엣 그 즉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 맞습니다. dpi다 그러면은 도트 퍼 인치입니다. 1인치에 인쇄되는 점의 수죠. 1인치에 인쇄할 수 있는 도트 도트는 점이라고 합니다. 점의 수를 dpi다 라고 합니다. 4번 다음 중 유니코드 ks105-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가 거의 매회 정도 두 번 중에 하나는 출제가 되더라구요. 이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은 이제 완성형과 조합형을 반영한 코드입니다. 단점으로는요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한자 영문 공백 이 모든 문자를 이바이트로 이바이트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공간이 많이 차지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이 문서는 이제 그 숫자 표기일 경우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세로로 작성한다 그랬는데 가로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것 자체가 가로 문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요. 목적이 있는 사회문서라도 인사의 말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맞겠죠? 제목은 제목만 보고도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6번 다음 중 금칙 처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 금칙이다 라고 한다면요. 문서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문자나 기호 이것들을 금칙 처리라고 합니다. 행 앞에 올 수 없는 것을 행두 금칙 문자라고 하고요. 행의 끝에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문자를 행말 금칙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두와 행말 금칙 문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금칙 처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의 처음에는 이런 점이라든지 컴마, 따옴표, 물음표, 오른쪽 가로 이런 것들은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의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문자는 따옴표에 있는데 이제 시작 따옴표라든지 왼쪽 가로라든지 중 가로, 샵 이런 기호들은 끝에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2번은 표에 대한 문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문단에 대한 거죠. 문단 여백에 대한 것들을 이제 현재 문단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 문단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워드 프로세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이제 제목 표시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일 이름이라든지 제어 문자, 제어 상자, 창 조절 단추, X라든지 최소화 단추 이런 것들을 창 조절 단추라고 합니다. 커서라는 것은 이제 화면상의 위치예요. 행과 열, 몇 행면, 열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뉴가 있습니다. 주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 쉬프트라고 했는데 알트키, 알트키를 누른 다음에 표시되는 옆에 영문자, 예를 들어서 알트 누른 다음에 F 누르면 파일 메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문을 선택한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고요. 화면 확대는 실제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의 크기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검색, 검색은 찾기입니다. 찾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블럭 범위를 정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밖에 숨어있는 화면의 내용이나 표안의 내용 이것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영문, 특수문자 이런 거 검색이 가능합니다. 찾기 후에는 전체 문서 분량이 늘어난다. 찾기만 했는데 늘어날 리가 없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통신 출판의 종류는? 그랬습니다. DTP다 라고 한다면 데스크탑 퍼블리싱, 즉 탁상 출판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물을 만들고 편집하고 인쇄하는 그런 시스템을 DTP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전자출판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전자통신 출판의 종류 3가지가 있습니다. 패키지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 컴퓨터 통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과학기술, 비즈니스,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형태. 온라인 정보 검색 서비스, 비디오 텍스, 쌍방향 케이블 TV, 텔레텍스트. 그러면 정답은 일단 온라인이 들어갔으니까 온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패키지형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DVD나 이런 것들을 종이가 아닌 그런 어떤 기록 매체에다가 매체로 이제 기록하는 형태예요. 문자, 사진, 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전자통신 출판의 형태가 되겠고요. 컴퓨터 통신형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에다가 어떤 저자가 지피를 한다든지 전송한다든지 편집, 축척, 액세스 등등까지를 포함해서 해주는 그런 형태를 컴퓨터 통신형이라고 합니다. 뭐 전자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통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문장에 사용되는 교정부호로 묶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 전이고요. 수정 전이 되겠고 이거는 수정 후가 되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하는데 인생은 언제나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수정이 됐겠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예요. 모두는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안겨준다. 이 큰이라는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문서 처리 단계에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란문서다라고 한다면요. 문서를 결제권자가 열람에 붙이는 문서 맞습니다. 접수문서는 문서가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관이 접수한 문서 맞습니다. 배포문서는 문서가에서 접수한 문서를 일반인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서가에서 일단 접수한 문서를 처리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처리과로 배포한 문서 이것을 배포문서라고 합니다. 기암문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교정부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해진 부호를 써야 된다. 정해진 부호를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삭제하는 기호라든지 띄어쓰기 기호라든지 이렇게 기호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야 누구나 보아도 공통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정할 부호가 겹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겹칠 경우는 각도를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면 안 보이겠죠. 각도를 크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되 이 글자를 지우겠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이제 뭐 띄어 이거 자체를 띄어쓰기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도를 크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규정보나 글자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표시해야 된다. 표기하는 색깔은 원골색과 다르면서 눈에 띄는 색.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서 정리법은 자 이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한다. 무한하게 확장이 된다. 무한하게 확장이 된다. 이것도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두의의 십진분류법. 그러면은 대중소, 대중소를 이용해서 분류해주는 그런 방법은 주제별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지역별이다라고 한다면 거래처의 그런 지역에 따라서 가나다로 나누는 방법이 되겠고요. 명칭별 같은 경우는 거래자라든지 회사명에 따라서 이름의 첫 글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나열합니다. 번호식 같은 경우는 문서가 일정량 모이면 가나다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파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링이다라고 한다면요. 원하는 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보관해주고 폐기하는 그런 일련의 제도를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고요. 불필요한 문서는 복사하여 보관한 후 폐기한다. 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문서는 그냥 폐기합니다. 파일링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검색, 개방화, 시간과 공간의 절약을 목적으로 해주고 문서 담당자가 개인의 서랍 속에다가 다른 문서에 끼워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서가 이동하고 경유되는 곳을 늘리면 안 되겠죠. 경유는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문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시간도 줄여야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에서 전자출판 용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책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런 전자출판 관련 용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디더링, 커닝, 모핑, 리터칭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어떤 기능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여 연결하여 변환하는 기법 이거 자체는 이거는 이제 모핑이라고 해요. 모핑 커닝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주정하는 작업 올바르게 연결하는 거니까 2번 맞고요.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색상에서 비율을 변하여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 이거 자체는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연결이 뒤죽박죽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올바른 거 특히 커닝의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공문서의 발신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이제 공문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서를 발신,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문서를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은 안되며 항상 등기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어떤 공식 전자우편 이것들을 이용해서 발신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18번 다음 중 전자통신 출판의 이점,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호 대화가 가능하다. 출판에 대해서 추가함이 수정이 신속하다. 다수가 같은 내용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접근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접근 순서대로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이제 전자출판이 아니겠죠. 임의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임의의 순서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19번 다음 중 문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서는 명칭이나 주제별 등 문서분류법에 따라서 분류한다. 자, 우리 문서관리 절차에서 보면은요. 일단은 문서를 분류를 먼저 합니다. 자, 분류를 하고 나서 편철을 해요. 이제 그 뭐 제거할 건 제거하고 보존할 건 이제 묶어서 편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해요. 자, 그래서 보관이라고 한다면 이 편철이 끝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만약에 2021년에 이제 편철이 끝났다.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 처리과의 서류 보관함에서 보관하는 걸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관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이관 정부기록보존소 이런 곳으로 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을 합니다. 보존은 이제 보존할 문서에 대해서 몇 년짜리인지 뭐 이렇게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폐기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보관 보관은 편철이 끝난 모든 문서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 마지막까지 보관을 합니다. 20번 다음 중 문서의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도 높게 설정하면 인쇄가 선명해진다 맞고요. 미리 보기 하면 편집한 내용의 전체 윤곽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쇄 옵션 항목에는 인쇄 범위, 매수, 방식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로 인쇄를 하면 종이에 출력한 다음에 PDF나 XPS 등의 파일로 보관한다 그랬는데요. 파일로 인쇄 자체는 종이에 출력하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PDF라든지 XPS 등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한글 윈도우스 10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자료를 분야별로 그룹화해서 저장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 항목에는 이제 문서나 비디오, 사진, 음악 이런 파일을 쉽게 찾고 저장하기 위한 안전한 그런 관리 폴더입니다. 파일 탐색기 실행하면 표시가 되고 시작 화면에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새롭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만들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한글 윈도우스 10의 시장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작 메뉴에 앱 목록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다. 맞구요. 타일 형식의 크기는 작게, 보통, 넓게, 크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타일은 날씨, 뉴스, 일정, 앱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해 줄 수가 있구요. 시장 메뉴에 표시된 앱은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앱 목록은 수정할 수가 있구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이제 타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23번 한글 윈도우스 10의 파일이나 폴더의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장 메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검색을 선택해서 파일의 위치를 검색한다. 수정한 날짜, 종료, 크기를 검색할 수 있구요. 탐색기에서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입력할 수가 있구요. 윈도우 로고키하고 이제 S키, 윈도우 로고키하고 S키 눌러서도 이제 탐색, 검색할 수가 있구요. 검색 도구 중에서 기타 속성에서 최근에 검색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다. 최근에 검색한 내용 같은 경우는 최근 검색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고 삭제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여기 뭐 기타 속성 같은 경우에서는요. 뭐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 폴더,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컴퓨터를 부팅할 때 삑 소리가 나면서 실행되지 않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하드디스크 타입 확인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가 C드라이브인지 D드라이브인지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구요.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제 부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안전모드로 부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불필요한 디스크의 파일을 정리한다. 이거는 부팅과 관련된 건 아니구요. 이거는 이제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용량, 컴퓨터의 용량 부족일 때 할 수 있는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25번, 한글 윈도우 G10에서 폴더나 파일의 복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복사나 이동을 할 때 다른 드라이브인지 같은 드라이브인지에 따라서 키보드를 어떤 걸 눌러야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구요.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을 할 때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끌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디스크 드라이브일 때는요. 복사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복사하려면 그냥 마우스로 드라이브 앤 드롭 끌어다 놓기만 하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보내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동이 아니고 복사가 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한글 윈도우 G10에서 파일 탐색기에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는 것은 파일 탐색기가 있으면 상태 표시줄은 이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상태 표시줄이 되겠구요. 왼쪽에 탐색창이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표시되는 것은 선택한 항목의 수 이렇게 표시가 되겠구요. 여기에는 이제 전체 항목 수 예를 들어서 A라는 폴더를 선택했을 때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름과 전체 항목 수와 선택한 항목 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27번, 한글 윈도우 G10에서 작업관리자 창에 각종 탭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작업관리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또는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작업관리자 창이 나오구요. 거기에 이제 각종 프로세스 탭, 성능 탭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탭, 사용자 탭 그리고 이제 앱기록 탭 그리고 이제 세부정보 탭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각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답 4번입니다. 이 사용자 탭 같은 경우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과 이제 연결 끊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28번, 한글 윈도우 G10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가기는 이제 아이콘에서 왼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모든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작성할 수가 있구요. 원본 프로그램을 복사한 거는 아니구요. 어떤 경로를 지정을 해놓은 그런 파일입니다. 확장자는 LNK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구요. 요거는 삭제하더라도 원본이 지워진 건 아니구요. 왼쪽 아래에 이렇게 꺾인 화살표가 있습니다. 29번, 한글 윈도우 G10에 캡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 선택해주면 되겠구요. 자유형, 사각형, 창, 전체 화면, 캡처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서에 붙여넣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 전자멜로는 전송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전자멜로도 송신할 수가 있구요. 이 내용은 PNG, GIF, JPG 등의 그림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0번, 한글 윈도우 G10에 장치 관리자 창에 설치된 하드웨어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구요. 그 목록들은 이제 장치 관리자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그 하드웨어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는요. 드라이브 업데이트, 디바이스 사용 안함,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제거 이런 거 가능하고요. 속성도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31번, 한글 윈도우 G10에 프린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하면 되겠구요. 프린터로 사용할 포트는 LPT1을 씁니다. LPT1 이렇게 선택하거나 만약에 네트워크 프린터일 경우는 프린터의 그 IP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구요. 컴1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마우스나 모뎀 요럴때 사용하는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 기본 프린터는 제거하고 다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 G10의 기능은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의 시각이나 청각적인 설정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인 표시 방법을 선택한다. 보다 쉽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런 기능은 이제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가지 돋보기 기능이 있구요. 돋보기 설정하는 게 있구요. 화면의 일부를 확대해 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뭐 네레이터,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기 하는 기능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화상 키보드 있습니다. 키보드 대신에 이제 마우스 등을 이용해서 터치해서 입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비 설정, 고유의 색을 사용해서 텍스트와 앱을 이제 보기 좋게 설정해 주는 기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이나 청각적인 설정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보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구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어떤 기능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 유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레지스트리는 편집은 할 수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백업은 해줘야 되겠구요. 근데 잘못 수정이 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초보들은, 초보 사용자들은 레지스트리 편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 수정을 하게 되면은 부팅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3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개의 네트워크 물리적인 주소를 여러 개의 논리적 주소로 나눈다. 하나의 물리적 주소를 여러 개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IP 주소와 결합을 해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고 C클래스의 주소는 클래스에 이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있는데요. 이 C클래스 같은 경우는 25.25.25.25.0 이걸 쓴다.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랜, 랜을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해주는 걸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HCP는요. 유동 IP를 할당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DNS다라고 한다면 문자로 된 도메인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시스템 또는 서버라고 해요. DNS입니다. 3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실행 중인 앱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작업 관리자 창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오고 여기 이제 프로세스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서 응답하지 않는 앱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 해주게 되면 이제 앱이 종료가 됩니다. 36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방화벽이라는 것 자체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고요. 그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일단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화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과 사용할 수 없는 앱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폴더 옵션 창에 일반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폴더 옵션에는 일반 탭 뿐만 아니라 보기 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탭이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일반 탭하고 보기 탭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일반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숨김 화일을 표시하겠다라는 것은 보여라 안보여라 하는 거니까 이 보기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탭에서는 뭐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 것이냐 다른 창에서 열 것이냐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해서 열 건가 아니면 두 번 클릭할 건가 그 다음에 화일 탐색기 기록을 지울 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38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파일 탐색기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바탕화면, 즐겨찾기, 네트워크, 내 PC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바탕화면은 내 컴퓨터의 어떤 책상 역할을 해줍니다.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나오는 거고요.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자유주 사용하는 개체 이런 것들을 등록해 놓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 연결된 그 네트워크의 인프라 미디어 장치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3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내 PC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그런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거 표시해 주면서 각 구성 요소를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39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그림파 맵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그림파는 그냥 간단한 그림에서부터요. 정교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 그려진 그림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기능은 일단 1번이 틀렸어요. 마스크 기능 투명도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중 레이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니까 슈프트 누르면 정사각형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 그려서 배경 화면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오일리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그래픽 작업에서 그린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기능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사용자가 연결하려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것은 이더넷이라는 속성창에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 항목을 세 가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일단 클라이언트인데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자 A가 연결하려는 여러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사용자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 이거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설치해 줘야 되겠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이나 프린터 이런 자원을 다른 컴퓨터에서 공유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서비스를 설치해야 되겠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간에 통신할 때 사용해 주는 통신 규약이 되겠습니다. 어댑터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이제 하드웨어 장치가 됩니다. 3과목 PC 기본상식 41번 다음 중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펌웨어입니다. 이것은 그 롬에 저장되어 있는 특수한 형태의 메모리 입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와 같은 것들에 저장되는 형태가 펌웨어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도 이제 펌웨어입니다. 이거는 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42번 다음 중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급인데요. 마이크로 컴퓨터에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도 있고 워크스테이션 급도 있습니다. 요거다 좀 더 큰게 이제 미니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마이크로 컴퓨터 안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와 미니 컴퓨터 사이 정도의 규모를 워크스테이션 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네트워크의 서버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고성능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콘텐츠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방식이 RISC 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3번 다음 중 상품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입력 장치로 그림과 사진과 같은 영상 정보를 입력 하는 장치는 그랬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읽어드린다 그러면 스캐너죠.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 도형 이런 거 그려 줄 때 사용해 주는 장치입니다. 광전 펜은 펜의 모양을 한 장치가 되겠고요. 트랙볼은 볼이 위에 달려 있는 마우스 입니다. 4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채널은 주변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 주변 장치다 그런다고 하면 각종 입출력 장치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는 CPU 라고 하죠. Central Processing Unit 이래 갖고요. 이 사이에 어떤 길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걸 채널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와 나 사이의 속도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향상 된다. 가에 비해 나의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가가 좀 더 빠르다. 거죠. 가에 들어갈 내용은 CPU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고요. 나에 들어가는 내용은 입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건 채널 이다. 라고 합니다. 처리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어서 시스템의 속도 처리 속도를 향상 시켜주는 것이 채널 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는 응용소프트웨어 이다. 아닙니다. 응용소프트웨어 아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는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각종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둔 거고요.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요거 중에 하나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가 운영체제가 됩니다.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의 향상이나 응답시간의 단축 사용가능도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의 목적이 되겠고요.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자원 사용을 관리한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감시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46번 다음 중 핵킷의 유용 중에서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리핑이라고 합니다. 스리핑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킁킁거리면서 네트워크를 막 돌아다니면서요. 계정이나 패스워드 이런 걸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스포핑은 아주 나쁜 행위예요. 속입니다.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떤 이미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방문을 유도를 합니다. 위조사이트 이렇게 접속을 하게끔 해서요. 어떤 시스템의 그런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정보를 뺏는 그런 속임 행위를 스포핑이라고 하고요. 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데다가 거짓 정보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허위 경고해 갖고 바이러스 까지 같이 다운로드 받게끔 그러한 행위를 혹스라고 하고요. 백도어는 비밀 통로예요. 크래커가 시스템에 침입한 다음에 자신이 원할 때 침입 시스템을 재침입하거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밀 통로라고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하나로 통합한 정보이다. 맞고요.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방식을 제공을 한다. 맞고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형 구조가 아니고 비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선형 구조는 일렬로 나열되는 게 선형 이고요. 비선형 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비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형태 입니다. 48번 다음 중 정보 통신망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BISD BISD 는 브로드밴드 ISD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 이라고 합니다. 광대역 넓은 대역 이란 뜻이에요. 종합 정보 통신망 렌 는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기 한 통신망 이고요. 밴 는 Value Aided 네트워크 즉 가치를 부여한 네트워크 가 됩니다. 회선을 임차를 해서요. 거기다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한 다음에 재판매 해주는 통신망 은 BA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AN 은요. WAN 해서 이거는 국가와 국가간의 연결 통신망 이에요. 국가와 국가간의 통신망 이고요. 도시와 도시간에 연결되는 통신망 은 MAN 이라고 합니다. MAN METROPOLITAN 에어리언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복잡하고 대용량인 멀티미디어 문서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ISO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여기서 제정한 표준 양식 유연성이 높고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기능이 방대하여 복잡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언어 2번 입니다. S는 스탠다드 제널라이제이션 마크업 랭기지 그래서요. ISO에서 제정한 객체 양식 표준 그러면 SGML 이고요. 이거의 단점을 좀 보완한 언어가 XML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나 속성 이런 것들을 확장시킨 언어가 XML 이고요. VRML, V는 버추얼이에요. 그래서 3차원의 어떤 가상 공간이나 입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는 VRL 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그런 하이퍼텍스트 문서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최초의 언어가 이제 HTML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서 웹표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HTML 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인터넷 정보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보윤리, 인터넷 사용자들이 지켜야 될 어떤 도덕성이 되겠죠. 1번 공개 자료실은 누구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므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돈을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가 상용입니다. 그래서 공개 자료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51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금융 사기 수법은 금융에 대한 사기 수법입니다. 유명은행 카드사를 사칭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악성 코드나 앱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 다음에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여러 번 유도, 취득한 비밀번호로 대금 결제. 이것은 피싱이라고 하죠. 피싱은 낙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메일을 발송을 한 다음에 위장된 홈페이지로 가서요. 접속하도록 한 다음에 어떤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는 행위를 피싱이라고 하고요. 파밍도 피싱의 일종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주소를 넣는데도요.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스피핑은 이제 아주 나쁜 행위라고 했습니다. 속이다, 속이는 행위고요. 스피핑은 이제 킁킁, 냄새를 맡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사기기법, 피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5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위협 형태는 수신자 측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가용성,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용성이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위협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로막기입니다. a가 이제 뭐 1이라는 데이터를 b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를 막아버리는 행위죠. 1이라는 데이터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는 가로막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체계 같은 경우는 a가 이제 b까지 가는 도중에 1이라는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예요. c라는 다른 외부의 사용자가 도청하거나 몰래 보는 행위 이것을 가로체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은 a 사용자가 이제 b 사용자한테 갈 때 1이라는 데이터를 가는데요. 이거를 2로 바꿔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수정입니다. 그리고 위조는 이 b 사용 a가 b한테 보낸 것처럼 c가 위조해서 이렇게 보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위조라고 합니다. 53번 다음 중 테더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전자 태그 기술로 ic 칩과 무선을 통해 개체의 정보를 관리하는 인식 기술 이것은 이제 RFID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 이것은 블루투스죠. 여러 개의 사이트에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SSO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4번이 되겠네요.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노트북을 휴대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능 이것을 테더링 이라고 합니다. 54번 다음 중 최신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테레메틱스 웹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도 기능에다가 어떤 커피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커피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주유소 가격 정보 이것도 맵하고 가격 정보를 이용해서 주유소 가격 정보 웹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이제 메시업이라고 합니다. 입히는 거죠. 테레메틱스 같은 경우는요. 원격통신하고 정보 과학의 합성어입니다. 통신하고 방송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위치추적을 한다든지 인터넷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를 테레메틱스라고 합니다. IoT는 이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어부싱 해갖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을 자료를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위비쿼터스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그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된답니다. 자 시모스 셋업에서 캐시 항목이 이네이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시모스 셋업 자체는요 바이오스, 롬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의 일종인데요. 여기서 이제 캐시 항목 같은 경우는 속도와 처리 속도와 관련이 있고요. 메모리 인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56번 다음 중 개인정보 유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신체적 정보, 얼굴 지문 홍채, 정신적 정보, 종교입니다. 이거 종교 오타예요. 그 다음에 소비 성향 맞고요. 사회적 정보, 출생지, 혈액형, 성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정보고요. 사회적 정보다라고 한다면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상벌 기록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정보가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요거는 정답 4번입니다. 요거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샘플링 할 때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파일의 크기의 영향을 미친 요소에는 샘플링 비율 그 다음에 양자와 크기 맞고요. 요거 요거 세 번째가 틀렸어요. 저장 매체의 크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저장 매체의 지속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 요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58번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아 정답 1번이네요. 음 이 파이선도 객체지향 언어 맞고요. 어 시필불도 맞고 요거 XML 요거 맞는데 요거 C나 코볼 포트란 요런 것들은 이제 절차지향의 언어라고 합니다. 절차지향은 이제 순서가 중요한 언어고요. 객체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종류 무엇인지 이런 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9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한 삶으로 옳지 않은 것 목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도, 처리시간, 응답시간, 신뢰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도다라고 한다면 아 요게 틀렸네요. 사용 가능도 그러면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신속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 정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을 사용 가능도라고 하고요. 처리능력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은 요거는 이제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그러니까 응답을 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요거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신뢰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무고장이 길수록 좋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60번 다음 중 인터넷상의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인터넷 기능이 있는 모든 IT 기기를 사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컴퓨팅 개념 이것들을 클라우딩 컴퓨팅 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컴퓨팅 같은 경우는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 어떤 휴대용 PC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손쉽게 컴퓨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분산 컴퓨팅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드 컴퓨팅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컴퓨터 기기를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의 처리 기능을 극대화한 그런 차세대 디지털 신경망 환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출 변형 문제 이외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